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코로나19로 집회 및 시위를 엄격하게 제한할 수가 없었다면 지난해에 시작됐던 생계형 임대소득자들의 시위는 아마 전국적으로 번져갔을 것을 봅니다 그만큼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피해자들이 이번에 종부시의 부담 그런 창구서를 받아들인 모습이 정말 그분들이 얼마나 그렇게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11월 30일자 동아일보의 김호경 기자의 현장 취재기 퇴로막힌 종부세 원룸 빌라 생계형 임대소득자에 대한 세금폭탄 기사는 그 어떤 성명서보다도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 실상을 낱낱하게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을 발췌해서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세가 되는 박경혜 씨는 경기 성남시 아파트와 부모님께 정여받은 서울 마포구 원룸 주택을 보유한 1가구 2주택자입니다 다주택자지만 매일 편의점에서 최저시급을 받으며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연 2천만원 정도인 월세가 유일한 수입원인 그가 늘어나는 부동산 세금을 미리 준비하려고 지난해 여름부터 시작한 일이 바로 아르바이트입니다 최근에 그런 1억 101만원짜리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아들였습니다 지난해 종부세 110만원에 92배로 늘어난 것입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감당할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이 종부세 폭탄은 정부가 지난해 7월 10일 대책에서 등록임대사업자 이른바 임대사업자 제도를 급속히 표지하며 시작됐습니다 지난해 8월부터 의무임대기간이 5년 이하인 원룸 빌라 등 비아파트와 모든 아파트에 대한 임대사업자 신규등록이 금지됐습니다 기존 임대주택은 잔녀 의무 임대기간이 지나면 강제 말소시켰습니다 과거의 전세 및 월세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임대주택 등록을 장려했던 정부가 갑자기 임대사업자를 집값 상승해 주범으로 몰아서 관련 제도를 정적 폐지해버린 것입니다 원래 임대사업자는 종부세 합산 배제 등을 혜택을 받아왔습니다 정부는 이런 세금 혜택을 없애면 다주택자가 매물을 처분해서 시장의 매물이 늘어나면서 집값이 안정될 것으로 봤습니다 저의 해설을 타면 이것은 전혀 예상이 맞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시 주장이 계속됩니다 문제는 임대사업자의 세금 부담이 비상식적으로 많이 늘어나버렸습니다 납부세액을 전년도 3배 이하로 제한하는 세 부담 상환선이 있지만 강제 말소된 임대사업자에게는 이 같은 상환선이 전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생계형 임대사업자 중에서 등록이 강제 말소된 뒤에 바로 다주택자가 되어서 집을 매각할 때까지 별도의 유예기간이 없어서 올해 종부세 폭탄을 맞은 사람이 많습니다 박씨가 부모로부터 원룸주택을 정려환은 것은 2011년으로 집값이 급락했을 때입니다 박씨도 지난해 원룸 건물을 인근 업소에 내놓았지만 지금까지 매수문의조차 없습니다 임대사업자 폐지와 다주택자 규제로 임대소득을 목적으로 원룸과 빌라 등 비아파트를 찾는 수요자체가 아예 시장에서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세금 부담을 줄이려고 보유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하는 사람이 많지만 사실상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종부세 납부기하는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 박씨는 하루만 어제도 300만원이 늘고 이후에 하루에 가산세가 2만 5천원씩 불어나게 됩니다 은행 대출로 종부세를 내려고 했지만 이마제도 어렵게 됐습니다 다두택자는 원칙적으로 준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최근 은행들이 또 대폭 대출 문택을 높였습니다 거주 중인 아파트를 팔아도 양도소득세와 대출금 종부세를 내고 남은 금액으로는 인근 전세집을 구하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여러분 51세에 부모님으로 물러받았던 원룸 그런 생계형 임대업자로 활동하던 박 모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이거는 그 어떤 시국과는 선언문보다도 더 보통 서민들 삶을 생생하게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지 않고 국가와 국민을 이렇게 함부로 대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국가가 이래도 되겠습니까 국가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완전히 폭도들이 할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국가의 정책에 따라서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서 활동을 하면 그 사람들이 지금 가장 큰 피해자가 된 겁니다 월세 수입이 2천만 원입니다 백한 몇십만 원 받을겠죠 종합부동산세가 1가구 2주택이라 가지고 1억을 넘게 나왔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당신들이 합리화할 수 있겠냐 신민지인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집이 부족하지 않고 투기 때문에 오른다는 판단이 털리자 비난을 돌리기 위해서 다시 다주택자 때문에 하면서 징벌적 세금 폭탄을 안겨서 시선을 돌려서 피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정책 아닌 정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게 바보 지지들한테는 잘 통합니다 신민시이십니다 저는 은퇴자로 수입이 절대 부족해서 그래서 살고 있는 집을 팔아서 집 한 채를 팔아서 저희들이 사는 집을 줄이고 나머지 한 채를 사서 임대 수입을 가지고 생계를 꾸려왔습니다 결국 망하게 됐습니다 국가가 뭐냐 이야기죠 국가가 국민을 이렇게 대하면 어떻게 하냐 이야기죠 1.8% 국민은 국민이 아니냐 이야기죠 2% 국민은 국민이 아니냐 이야기죠 원룸 빌라의 생계형 임대사업자는 국민이 아니냐 이야기죠 좌우익 문제를 떠나가지고 참 참담합니다 정말 정부는 지금 신경이 쓰이는지 몇 번씩 그렇게 기획재정부를 동원해가지고 그런 보도자료를 내고 해명자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종류의 컨텐츠는 모두 다 지금 노란 딱지를 다 붙입니다 내지 말라는 이야기죠 그런 발언을 이런 서민들의 아픈 이야기를 전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안 됩니다 누구를 믿고 이 사람들이 살겠습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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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